굉장히 특별한 소재를 한다고 한다, 어떤 소재인가. 뽁뽁이에요, 뽁뽁. 오늘의 소재, 뽁뽁이로 5개, 겨울을 5개. 아는 거 보면 이상한데? 괜찮습니다. 오케이. 알겠어. 조건 준비됐어. 자! 반짝반짝. 찌찌가리 걔는 별이죠. 엄마, 이거 뭘로 하는 거야? 완벽해요. 반타스틱해. 뮤리프해요. 레이스를 가지고 있어요. 고객님, 레이스. 고객님. 레이스, 레이스. 고객님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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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한번로 부끄러워. 옆으로 꼬여봐. 이렇게. 뱀에. 이렇게. 우리 인홍주야, 진짜. 이 인홍주야, 빨리. 도와드릴게요, 고객님. 도와주세요. 생선 눕혀주세요. 생선. 다리 왔다 왔다. 다리 왔다 왔다. 다리 왔다 왔다. 눈 잡아드려. 안 받아. under the sea. darling it's better down where it's better. take it. 굳이. 유경자야, 니네 뭐야? 뭐 하는 애들이야, 어디 애들이야. 수업하기 성공했어요. 두 번째 작품은 바로 피니커보. 피니커보. 수업하기 성공했어요. 피니커보. 피니커보. 피니커보 기회예요. 나에게 안 흔들었잖아. 하나, 둘, 셋. 안 바뀌어. 아, 뒤에 보니 좋았는데. 완벽해요. 죄송한데 머리. 이런 상태에서 유혜리가 언니를 깨워봐. Let's go, let's go. 아니야, 이번에 노래 뭐였지? 에스디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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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와요. 나와 죽겠지? 아니, 무슨 머리, 가발까지 써가지고. 먹고 싶어 연락,이야. 위험할 시간,ачья. 뒤집어 murder, ήFT ، 번역하기도 할 줄 알くreten 이름도 공격했습니다. tails